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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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국동지님들 안녕하세요 7.4우리공화당 제2차 전북대회 대회에 성공적인 대회를 축하드리며 조원진 당대표님을 포함한 당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멀리서까지 달려오셔 대참석해주신 당원 동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중인 허평환 장군님의 쾌혈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공화단 공기들이여! 구현! 구현! 바쁘십니다! 바쁘십니다! 오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호이! 호이!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우리 공화단 이런 우리 공화단 참고